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명작곡가 명곡 시리즈는 쇼팽의 폴로네이즈 OP44입니다. 이 곡은 1841년에 완성됐고 비통하면서도 관조적인 작품입니다. 작곡가 리스트는 곡 안에 마주르카를 삽입하여 곡 전체가 매우 독창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이 시인 바이런의 꿈 한 구절을 생각난다 하고 극찬한 바 있는데요. 쇼팽 스스로도 폴로네이즈의 형태를 빌린 환상곡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강렬한 드라마틱한 면과 환상적인 분위기의 쇼팽 폴로네이즈 5번 에프샷 마이너 OP44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강렬한 드라마틱한 면은 강렬한 드라마틱한 면은 강렬한 드라마틱한 면은 강렬한 면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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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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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